안녕하세요 엠스톤 김지안대리입니다 벌써 2021년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모두 추석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항상 화목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엠스톤 제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추석만큼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엠스톤 김진규 차장입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한 일 동안에도 저희 엠스톤을 많이 좋아해주시고 저희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발전된 엠스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엠스톤 이스빈입니다 귀경길 귀삼길 운전 조심하시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엠스톤의 신중일 이사입니다 늘 한결같은 성원 감사드리며 더욱 풍상한 한가위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엠스톤 신방입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엠스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엠스톤은 늘 그랬듯이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건강하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선영입니다 드디어 2021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대한민국 넘버원 엠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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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스톤